자, 브라이드 선수 들어갔습니다. 브라이드 선수 들어갔습니다. 브라이드 선수 들어갔습니다. 역시 브라이드 선수가 이 3m 스프링 모드에서도 지금 최고 점수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여러분의 톱 랭커예요. MVP 같아요. 전혀 동요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40점이 나왔습니다. 40점. 유이다. 유이다. 유에이가 계단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계단에 올라서는 저 당당한 만큼이나. 유이다. 100A 7.5m. 7.5m 더해서. 난 더 이상 떨지 않겠어. 난 더 이상 높은 곳에. 자, 이제. 위험은 없다. 출발하라는 휘각소리가 있었고요. 유입니다. 유이. 자, 유이. 발만 신경 써. 위로. 마음을 한번 가다듬고. 첫 번째 선수. 안정적으로 뛰어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유일. 좋습니다. 유일. 좋습니다. 유일. 좋습니다. 유일. 좋습니다. 유일.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좋습니다. 80점. 8점. 8점. 손도고. 어땠습니까 선생님? 괜찮았습니다. 지금 이 선수가 이 종목을 심리까지 했지만 안정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7.5미로 조금 낮춰줬습니다. 27점! 27점! 괜찮았습니다. 8점 대 나왔습니다. 8점 대의 점수를 받으면서 유희 선수가 27점을 받았습니다. 첫 스타트부터 굉장히 좋은 유희인데요. 27점! 유희야, 30점 만점에 27점이야! 진짜요? 106점! 5점! 자, 다음은 켈리 선수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쉬운 계산이시고요. 2011 피나 마스터즈 3m 세계 챔피언이었고요. 5m에서 시작을 합니다. 플랫폼 경기! 캘리! 앞으로 한 바퀴 반, 반 구부린 자세입니다. 앞으로 한 바퀴 반, 반 구부린 자세입니다. 선출은 선출입니다. 아니, 나이가 정말 가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잘 뛸 수가 있나. 아니 어찌되... 9점 대 8점 대 나왔습니다. 47.60이 나옵니다. 47.60! 자, 이제 남자부 경기인데요. 남자부 첫 번째 선수가 은혁 선수입니다. !! 몇 시야? 222 25m 원하자 이동 은혁 1, 0, 0, 2, 5미터. 자 우리 은혁 기대줍니다. 지금 웬친에서 에이스예요. 3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요. 자 들어갑니다. 자 좋습니다.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자 들어갑니다. 자 좋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잘 들어갔어요. 동력 선수가 흐름을 탔어요. 쭉쭉. 야 난이도만 좀 더 높았으면 저는 이거 완벽한 우승골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완벽한 점수. 9점대가 나왔습니다. 다리를 모아라 다리를 모아라 하니까.